셩젠버 지삼선념 띵동댕동 안녕하세요 시키입니다 오늘은 시키의 먹는 이야기 미식회 마라탕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먹었던 마라탕 중에서 제 입맛에 잘 맞는 마라탕집 3곳을 소개를 해드리고 특별한 이색 메뉴가 있는 마라탕집 3군데를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마라탕집은 프랜차이즈 고치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신룡푸마라탕입니다 신룡푸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제 지점만 해도 한 5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사골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국물이 베이스 자체도 맛이 있고 땅콩소스를 조금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보면 땅콩의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마라탕집입니다 새우도 좀 실하게 요즘도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새우도 좀 실하게 들어있어서 안 넣었나? 미니전은 그냥 미니전이었는데 마라탕이 비쥬얼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냥 국물 자체가 그냥 너무 진짜 끝내줬어요 살짝 아쉬운 점은 꺼바로 마라탕 맛집인 걸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집은 마라공방인데요 뽀빵튀김도 팔고 있었고 샤오룽바오도 팔고 있었는데 먹어보진 않았어요 마라공방의 마라탕 국물인데요 이게 국물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이 새우 집어먹은 것도 진짜 맛있었답니다 좋았어요 이 집에서 맛의 감동을 느꼈던 건 바로 지삼선 때문이에요 양꼬치집 가도 흔히들 보실 수 있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지삼선인데요 중국에 있을 때 밥이랑 지삼선만 놓고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학생식당에서 가지 자체는 안 좋아해요 가지를 튀겨서 중국식 소스로 볶아낸 그 요리는 진짜 맛있거든요 식감도 다르고 가지 향도 확 가셔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집 지삼선이 진짜 제대로였어요 이날 주방자니 컨디션이 좋았는지는 몰라도 밥이랑 먹으면 진짜 한 끼 뚝딱 할 것 같은 지삼선 소스 자체가 좀 약간 기름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마라탕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조화가 상당히 상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집은 마라쿠진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라탕 집이 바로 숲길에 있었던 진스마라였어요 국물이 진짜 미쳤다 꼬바로도 되게 이상적인 꼬바로 황금비율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럼 왜 얘기를 했냐 마라쿠진의 마라탕이 진스마라의 마라탕 국물 맛과 비슷하다 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한참 맛있게 먹다 보니까 국물이 진짜 비슷한 거 같아 괜찮네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같은 사장님이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은 있는 편이었어요 100g당 100g당 얼마였더라 안 적어놨네 이 블로워 왜 안 적어놨지 3,600원 다른 집보다 가격이 있는 집인데 사골 육수 제대로 썼습니다 진룽푸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진한 맛이 있어요 사골이 진한 맛이 그래서 이거 국물 떠먹다 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미니 양꼬치를 먹었었는데 미니 양꼬치 자체도 중국 현지에서 먹었던 맛이 충분히 살아있더라고요 꼭 상암동까지 갔던 걸 후회를 안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서울에서 좋아하는 마라탕집 3군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특별함이 있는 마라탕집 3군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라탕집은 건대에 있는 마라방입니다 특별한 게 뭐냐면 뚝배기 마라탕을 만들어요 보글보글 이렇게 마라탕이 끓여져서 나오거든요 이 양념 자체를 제가 1단계로 했는데 석겨들이 좀 생각보다는 빨갛더라고요 한입 먹었는데 되게 얼큰했어요 얼큰하게 입안에 자극적인 맛이 남아있는 그런 마라탕 원하시는 분들은 뚝배기 마라탕 드셔보시는 거 좋을 거 같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재료들의 익힘 정도가 상당했어요 배추가 너무 덜 익으면 맛없거든요 배추가 흐물흐물해야지 맛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배추의 단맛이 전체적으로 재료들의 익힘 정도가 괜찮았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2색 메뉴가 있는 마라탕집은 바로 상즈마라탕인데요 이 집은 딸기꽈바루가 있어요 딸기꽈바루가 적어놓진 않았어 소스가 나오는데 소스가 빨개요 찍어서 먹었어요 찍어서 먹었는데 이 딸기 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? 싶어서 먹었어요 그냥 근데 딸기잼 맛이 나더라고요 딸기를 이렇게 넣었으면 딸기꽈바루라고 할 법한데 안 해놨어 그래서 왜 안 해놨지? 내가 잘못 맛을 본 건가? 내가 아침에 딸기잼 먹고 왔나? 밑에를 확인해보니까 안에 딸기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살짝은 아쉬웠지만 새로웠어요 가면은 1인 꽈바루 메뉴가 있어요 운밥하면서도 마라탕과 껈바루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신촌에 있는 호탕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을 보면은 맵기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집을 가든 항상 1단계를 시켜요 보통 안 매운 거 시켜도 0단계가 아니라 1단계를 시키면 그냥 빨갛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1단계가 안 매움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저 1단계 달라고 그 물색이 하얗게 나온 거예요 추가적으로 마라양념을 넣어볼까 하다가 그냥 먹었어요 근데 후기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집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셩젠바오 때문이에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셩젠바오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상해 음식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샤오양 셩젠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되게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그 뒤로 한국에서 셩젠바오가 보일 때마다 먹어도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게 셩젠바오 자체가 밑에는 굵고 위에는 좀 쪄갖고 익힌 만두인데 그냥 그런 조리법만 따라 했고 속이 다르고 뭐 이런 셩젠바오들을 먹다 보니까 그 상해에서 먹었던 맛있는 셩젠바오가 그리웠거든요 근데 이 호탕마라탕에서 먹었던 셩젠바오가 고기도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기 안에 자세히 보면 육즙이 조금씩 보이나요? 이런 육즙이 조금 살아있어서 간만에 셩젠바오 먹고 싶었던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이 시국에 무슨 맛집 소개 영상이냐?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외출을 하셔서 외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포장 배달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중국어메이트가 아니구나 이상 시키였습니다